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배정하면서 국회가 70일간의 검증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이 검증이 형식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예산 동결과 검증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한 뒤 2013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집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 15만 톤급 크루즈선 선박의 입항 가능성을 검증할 것. 항만 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70일간을 검증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1일 70일간의 검증기간은 만료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검증이 형식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노회 등 20여 개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70일간의 검증이 공사 강행과 예산 집행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예산 동결과 국회 검증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해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정부의 검증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70인 검증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대책회의가 발표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검증 결과를 보고 예산 집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도 검증기간 70일을 제외한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를 무시한 채 검증기간 중 외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5만 톤 크루즈선 두 척의 동시 접안은 초기부터 설계되지 않았고, 세 차례에 걸친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도 운행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민항으로서의 기능은 당초부터 고려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별로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회의는 또 검증 마지막 날인 11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제주행정자치도가 해군기지의 공동사용협정서를 서둘러 합의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크루즈선 입출항 허가권을 도지사가 아닌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고 있는 점, 승무원과 승객도 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항구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군이 과연 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주민과 또 도민과 국민들에게 어떠한 해명을 했습니까? 국회의 어떠한 과정과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고를 했을까요?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 앞서 회의를 갖고 123개 참여단체와 함께 70일 검증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와 평가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체포와 벌금, 가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위해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독교계 대책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동북아 평화 위협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83일간 연속 기도회도 진행했으며, 목회자와 교인 10여 명이 구속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책위는 조만간 기도회를 다시 열어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기독교계 단체들은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입법 반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성시화운동본부, 의회 선교연합, 국가조찬기도회 등은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거나 독소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이나 설교를 못하게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양벌을 교회와 목회자가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법안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반사회적, 반윤리적 이단사이비 집단의 합법화도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종교관 분쟁을 촉발할 수 있고, 심지어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 침해 등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법안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과다 노출, 지문 채취 등의 내용이 담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다 노출, 스토킹, 지문 채취, 불응행위 등이 범칙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범칙금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다 노출, 지문 채취, 불응, 모임 승차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다 노출, 범칙금 부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신시대 두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지문 채취, 불응의 경우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 조항이 지난 1963년부터 있던 것인 만큼 신설 조항이 아니라며 오히려 즉결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벌금을 내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탈원전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된 반면 여전히 재가동과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호세이 대학 후나바시 하루토시 교수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를 만들어 직접 시위에 참가하고 가두 행진을 벌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농지를 이용해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를 제작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과 함께 원전 재가동 여론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약 6개월 동안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탈원전 정책을 촉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인들의 안전의식이 흐려졌다고 후나바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주민 중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 가족 분리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가 정권을 잡으며 성장 위주의 기존 원전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5월 모든 원전이 중단됐지만 5위 원전 2기가 2개월 만에 재가동됐습니다. 아오무리 현, 후쿠이 현, 니가타 현 등에서도 원전을 재가동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가 탈원전 정책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이상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후나바시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의 사고를 경험하고도 우리나라의 원전 확대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원전 밀집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데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으로 사고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원전을 폐쇄하려는 세계의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은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후나바시 교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등 세계 4대 방사능 사고 중 3대 사고가 일본에서 일어났다며 일본인에게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해 원전 성장 정책을 멈추지 않는 세계 각국이 이러한 원자력 사고의 피해와 후유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으로 취임한 유진용 장관이 한국기독교교회 합의회 김영주 총무를 예방했습니다. 11일 공식 취임한 유 장관은 종교계를 잇따라 방문하고 문화정책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 장관은 김영주 총무와 만난 자리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기독교계가 문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영주 총무는 안정된 분이 문광부를 이끌게 돼 다행스럽다며 풍성한 문화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회협이 추진 중인 한국기독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유 장관은 교회협 방문에 앞서 조계종 자승총무원장과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 전도운동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전도학교 제7대 교장으로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민경설 목사는 취임사에서 총회 전도학교 과정을 전도자 만들기와 전도기술 훈련으로 이원화해 보다 강화하겠다며 효과적인 전도가 일선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나릭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시대의 변화, 민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전도학교가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로 전도 열기를 확산해 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도학교는 1992년 제77회 총회가 1만 교회, 400만 신도운동 전개를 결의한 후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약 4천 명 목회자와 4만 6천여 명 평신도가 전도학교를 수료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베네딕토 16세 사임 이후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 회의인 콘클라베가 현재 시간으로 12일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콘클라베가 닷새 이상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번 주말 내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66대 교황을 선출할 콘클라베 추기경단 비밀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로마 바티칸에서 시작됩니다. 80세 미만 추기경 115명은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선출을 위한 미사를 거행한 뒤 시스티나 성당에서 본격적인 투표 절차에 돌입합니다. 투표는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비밀회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새 교황이 탄생하면 투표용지를 태워 굴뚝에 흰 연기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은 연기를 비워 올리게 됩니다. 외신들은 현재까지 브라질의 오딜로 페드로 세레르 추기경, 이탈리아의 안젤로 스콜라 추기경 등을 유력한 차기 교황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의외의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쌍용자동차 사태 중재를 위한 기초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호 지부장은 기독교계의 관심이 큰 위로가 된다며 종교계가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해빙기를 맞아 재난 취약주거 지역인 5개 지역 쪽방촌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기, 가스 시설물 등에 대해 종합점검할 계획입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오는 19일 제59차 전문가 포럼을 배출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첫 단추가 중요하다를 주제로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오는 14일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발제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실장 김진호 목사가 맡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강원 동해안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갑자기 내린 눈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떨어져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부산 12도 등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9도, 광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수요일 비가 그치면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